으잉, 기물잉 아, 진짜 딜이 돌았어 그냥 아, 얘는 왜 안와 아, 합 좀 해 아니 얘는 왜 합을 왜 안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좀 와봐 집 좀 아 오라고! 개새끼야! 아 뽀송합니다. 이 새끼들도 다쳐야겠다. 아 진짜 개소름 돋는다. 개죽같네. 아 진짜 허무하다. 뭐냐 이게. 어쩌나 고급급. 안돼! 개! 야 죽여 이 새끼도. 에이스! 밀어주세요 같이. 마스터일 땐 무조건 지고 다이아에선 잘하시네요. 룽이 꼬리보단 내 머리 멋지네. 에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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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!!! 아 이 시발! 마스터 강름대론 이래 시발 어? 마스터일 때 이렇게 좀 잡아주지. 겁나 젖같이 갑자기. 왜 이따구로 잡아주지 시발. 조용힐이야 잘 가고 아잇 아 못다냐 저거 아니 왜그래 공포를 써 아 나 환장하겠네 네이스 잡았다 네이스 다 죽여 네이스 좋아요 아 아 재밌어 뭐야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아쉬운데 아 야 에시 천원은 좀 큰데 불끈이 바로 엥거리는 거 이거 마술이냐 잘 간데 네이스 네이스 주웠다 미끼 아 아 왜 자꾸 버스 타냐고요 버스 실력이 되니까 버스 실력이야 버스 전복시키는 생각이 존나 많은데 아 아 아 아 아 연대 못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이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좀 던져주니까 이길것 같아 넌 뭐 던져주니까 이길것 같아 어림도 없지 바로 괴물짠 도망가 하하 하하 저거 됐기 때문에 존나 짜증날 수 없어 어 어!! 아이 ㅆㅇ 야 이거 자리가 만났어 어떡하냐? 아 힘내세요 진짜로 예 또 주온 애인 생기는거죠 널 젊을 때 많이 만나보는거야 아 이게 팀 분위기가 상당히 망가 저는 여기 지옥에서 빠지겠습니다 지와나 팀 아 에닉스 그냥 쪘는데 맞았네 에닉스 아 어지 좋아요 야 왜 왜 에닉스 아 이거 안 좋은데 에닉스 아아 원래 내가 빼고 노트륙 뒤지는 게 맞는데 내가 너 정이 너무 많다 너무 착하다 아 뭐 아직 멀었다 나는 아아이 그만 좀 뒤져라 야 너무 심하다 저 새끼 와 이게 탑 졸라 가졌는데 죽었거든 어 아 죽었네 아 이거 무리다 아 아 아 얘네는 왜 탁구와서 다 죽냐 아 진짜 진짜 똥 존나게 싸놨구나 이 대새끼가 아 그만 싸라 똥 좀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빼야지 끝나 게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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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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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아니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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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스 씨바 아 쟤 뭐하냐 잘 와주긴 했는데 레인스 어 야 왜 갔어 아니 왜 가 가시 딜박는거 보고 이길거 같으니까 기분좋아졌네 크크 아 왜이렇게 세냐 채팅창 힐끔힐끔 오지마 다 뉴욕하는 중이니까 입마 갬집중해 우리 다 괴물주님 다해도 치킹처럼 쉿 게임에서 철사시나요 크크루빙 뻥 예익수 연세세 연세세 지금 버려 아 시발 개새끼 언제 타이 딱대 개새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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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아 이새끼들 이 악명과 애쉬는 지키네 진짜 얘네 뭐 애쉬가 뭐 사람 그 형에서 협박중인가 이거 거의 그냥 RNG 플레이인데 RNG? 근데 이걸 어쩌나 내가 애쉬 보다 잘하는데 세팅을 잘못했어 개알해 아아아아 아아아아 영광 아아아아 아아아아 예니스 아 이거 아깝다 아아 아 그만 뒤져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에바잖아 진짜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니 뭐냐 이게 게임이 지환이 아 찌린다 고맙습니다 왜이렇게 잡아주냐고 팀 진짜 쒀바알 지화 나 연패한다고 너무 상심하지마 나도 어제 브이빙 해봐서 너의 마음 잘 알아 서로 화이팅하자 네 같이 다시 올라갑시다 화이팅 브이빙은 브이빙이 뭐냐 귀엽네 브이빙 솔직히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거지 연패받고 화 안내는건 사람새끼가 아님 크크 솔직히 샷건쳐서 눈에 뵈는게 없더라 아니 이거 맞아? 아 너무 세서 안된다 아 쿨 좀만 빨리 돌았으면 아 아깝다 ㅅㅂ 몇개가 날라오는거야? 아 깜짝딱 1등 담돌 3대 못하면 더 세져요 수니아 무 Wrestle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 저기 안주자? 레이스 레이스 저 코가 도래주머니 같은 개념인데 저걸 왜 저리냐 슛 ㅅ아 이스키 뭐야 다시 마 ㅅΑ W 안renched 아 근데 애매 다 갔구나 이미 쉣 아 에이스 아니 이걸 이렇게 해내네 라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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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게임이 씨발 똑같다 씨발 걸렸다 존나 아프죠 x4 아 아시발 아시 아쿠 끝날만해 끝날만해 쟤네 불알 한개야 아니 뭐야! 시발! 아 이겼다 시발 아 존나 힘드네 시발 아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되냐 시발 아 좀 쉽게 가고싶다 샤쿠 서포트 한번 바뀌었어도 소렘 받았겠다 진짜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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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딩거 시발 4만6천이들 진짜 개캐리다 이거는 깨리다 깨리 유튜브에서 마스터 찍으시는거 봤는데 꿈이었나? 지금 안하심 에이스 오우 쉣 오우 쉣 아니 이걸 쉣이 오네 아 리치나 보청 빨리 아주면 안되냐?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에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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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아 맞다 이 새끼 나랑 플래시 같이 돌지 아 네잉스 좋아요 네잉스 오오오오 이거다 씨발 아 공포 걸어야지 할만하다 아 씨발 너무 오바했다 아 씨발 할만했는데 진짜 에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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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버려 자야 추잡하게 막지마라 언델 차이니까 아 자야 조다 추잡하네요 그냥 개하랭 갱풀 존나 잘하네 에이 개새끼야 지랄하지마 쟤는 그냥 백도 하고 씨발하고 궁 쓴거 밖에 없어 난 그걸 아니까 아 나 셰 때문에 존나 빡쳤다 쟤도 빡쳐야돼 도망가 에잉스 캐리 십캐리 에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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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잉스